안녕하세요 행복하나 입니다 멕시카나에서 신메뉴가 나왔어요 커피치킨 커피콩빵 따로 왔어요 향기는 되게 좋아요 커피 라떼 그 향기 이번엔 비유를 잘 해야겠어 거풍도 별로 없어 소매 짠 한번 먹어볼게요 기대된 젓가락 말고 잠깐 아 이거 소스도 왔는데 카페라떼 소스 얘랑 세트인가봐요 요플레야 오 맛있다 커피 맛이 살짝 나요 그렇게 많이 안달아 커피콩빵 귀엽죠 이거 음 음 음 음 음 음 빵집가면 커피 번 있잖아요 그런 맛 비슷해요 그 약간 카스테라 느낌이 있어서 뻑뻑해 이번에 치킨 기대돼 딱 택바리 택바리 맛있네 커피향은 조금 나 일단 베이스는 간장이야 아 여기 찍어 먹어볼게요 많이 찍었는데 이 소스 맛있다 이 소스 맛있다 이거 먹어야 돼 근데 이거 시키면 따라오는 거야 응 이거 찍어 먹어야겠네 이 소스가 맛있네 맛있는데? 먹을만한데? 음 음 음 음 오돗변은 먹어야 돼 오독오독 식감이 너무 좋아 오늘 소스에 간장 헉 헉 이거 뭐야 하 너무 많이 따랐어 아 싫은데 아 그러면 맥주를 많이 따면 되지 그러면 맥주를 많이 따면 되지 그러면 맥주를 많이 따면 되지 하 하 하 하 맛이 있어 먹으면 해 음 어린애들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 같고 카페인이 많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어 어 벌써 어지러워 항상 소맥 두 잔 먹으면 어지러워 아 참 이거 협찬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 실수할 뻔했네 우리 피디님이 협찬해 주셨어요 나 협찬 받은 사람이야 여기 신메뉴 나왔다고 우리 피디님이 얼른 먹어보라 그래가지고 원래 평일날은 잘 안 먹는데 신메뉴니까 또 짠 오 목이다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아요 이거 목 먹으면 노래 잘 한다고 이거 먹어야겠어 하 포라다 그 간장 베이스에 커피 살짝 들어간 느낌 저는 그래요 오늘 목요일이랑 마우스예요 아 마우스 와 너무 재밌어 아 무서워 끊었어 어쩌다 사장 이거 봐야지 제가 조인성을 짠 제 주문해서 먹을만한거 같아 개인적으로 짭짤한거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단거는 별로 안좋아하고 근데 많이 안달아 이 소스 괜찮네 진짜 콩 올라와 커피콩 저 커피 좋아해요 살이 걸렸어 어우 눈물 나는거 봐 침이 걸렸어 잘못 집었어 닭가슴살 가슴살은 빠지고 껍데기만 양념을 했는데도 이렇게 자라나 이렇게 바삭해 양해 부탁드려요 손에 묻어서 그래요 기발한데 어떻게 치킨을 커피향을 남문 맥주 우와 다 떨어졌다 짠 날개 좋아요 몸이 가볍잖아 날아다니잖아 그러니까 날개 먹는거야 뭐 얘네 바람을 피고 뭐 이 개 뿐 마지막이에요 일부러 쬐끔 당긴거 짠 또 만나요 안녕 안녕 общем 왜 거기 나 센 래 래 새 synth своей 으 Tat 래 imi Loy